결혼을 하자는 거예요? 지금 나랑? 지가 언제... 뭐지? 아니 또 너야? 뭐? 결혼? 사귀지도 않았는데 무슨... 너 그냥 피도 엄마를 뻑쟁이!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이 사고를 쳤지! 왜 저 애틈에 불러져서 남들이 만나서... 귀찮아, 윤정아! 얘가 왜 이래? 왜 이래? 나가 뭔 사고 쳤다 그러는 거야, 이 돌다를 참말로!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게! 어? 아들 하나 따라놨고 잘 살아보자면서요! 아니, 순희 씨... 그 혹시 좀 말기가 좀... 어두우셔요? 지가 언제 살아보자고 했어요! 그냥 살고 싶다고 했지! 꿈이 뭐냐고 물으시니까... 지는 그냥...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, 나도! 미안하지만 전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고... 그래서 희섭 씨만 받을 수 없어요! 뭐가 있다고? 안 그래도 이따가 요 앞에서 만나기로 해도... 어? 저기 있다! 참말로 저 장소기죠? 순희 씨 애인이라고요? 아... 아... 네... 네... 첫사랑이라도! 흠... cer deanи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